중국 정부가 사드 배치를 계기로 중단했던 자국민의 우리나라 단체 관광을 오늘부터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6년 5개월 만인데요. 제주도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관광 설명회를 준비하는 등 본격적인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나섰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시내에 위치한 외국인 면세점입니다. 쇼핑에 나선 관광객 가운데는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 중국계 관광객들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최근 제주와 중국을 잇는 직항 노선이 운항되고 있지만 사드 배치 갈등으로 중국 정부가 그동안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자국민의 단체 관광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제주와 중국을 잇는 직항 노선은 현재 6개로 사드 배치 이전에 18개 노선이 운항하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칩니다. 중국 정부가 결국 자국민의 한국 단체 관광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제주 관광업계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3월부터 시작된 사드 보복 이후 무려 6년 5개월 만입니다. 무기자 홍보및 지난달 중국 대사와의 명담을 통해서 좋은 결과가 있던 것 같습니다. 다만 19년 대비 아직 중국 노선의 회복률이 약 60%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반기 이후에 노선이 좀 더 증편이 돼야 효과적인 관광객들이 좀 더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도 역시 중국인 단체 관광 시장이 다시 열리게 되면서 환영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전국 지방 다치단체 가운데서는 가장 먼저 오는 18일 중국 베이징에서 제주 관광 설명회를 열 예정입니다. 또 오영훈 도지사가 오는 17일부터 일주일간의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해 제주 관광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광폭 홍보에 나섭니다. 중국 문화여의부 부부장을 면담하고 제주 관광공사, 제주도 관광협회와 함께 베이징에서 현지 여행업계와 항공사, 언론사 매체를 초청해서 제주 관광 설명회에 적극적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제주 관광공사와 관광협회 등 관계기관과 공동 대책회의를 열고 중국인 단체 관광객 재개 등에 따른 준비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특히 중국인 단체 관광객 증가에 가장 필요한 제주와 중국 간의 직항로선 재개를 위한 후속 조치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사드 배치를 계기로 중단됐던 중국인의 단체 관광이 6년여 만에 재개될 예정이어서 올 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 관광업계의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